이채윤의 티셔츠 이채윤의 티셔츠 오늘 피니치는 우측이기 때문에 핀 공략하기 각도는 괜찮습니다 121m 에서 8번 아이언 왼쪽으로 왔습니다 호응 공략할 홀이 잘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셧 거리를 잘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채윤 오우 들어가나요? 오우 지금 치려는데 체가 닿지도 않았는데 볼이 들어갔던 것 같으... 아닌가요? 벌레가 있는 것 같네요 오우 리액션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홀에 매달려 있다가 먼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메뚜기였군요 헬롱